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합니다. 오늘은 롤토체스 시즌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해봤습니다. 전 지금까지 두판인가 세판 해봤고요. 가자! 요술사랑 바다 모아볼까? 요술사랑 바다? 대지 요술사 바다. 요술사 모아야겠다. 요술사. 지금 내가 이거 드루이드 해놓으면 유지력 좋아진대. 그 블라디 개 좆같던데 블라디 한번 키워볼까요? 블라디 약간 탱커로 쓰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미 탱커네. 뒤질려고 아주 그냥. 아! 괴롭어! 이렇게 해볼까? 아오카이 빼. 드로이드 필요 없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탱커 블라디 해볼래 탱커. 오오! 방금 요술사 발동돼가지고 스킬 두번 썼음. 펑! 아 두번! 좋았어! 대박이야. 요술사의 능력은 일정 확률로 스킬 두번 쓰는 겁니다. 대박이죠? 그 요술사는 1원짜리가 맞냐? 뭐 이걸 봐야겠다. 2원짜리 3원짜리에 모두 중첩돼있네. 그러면은 조금 초중반에 6,7레벨에서 리롤 돌리면은 괜찮겠다. 요술덱 해보자 요술덱. 어 이겨요 일단은 얘도. 어? 야필 굉장한데? 블라디한테 탱템 주면 되겠네. 탱? 굉장해? 나와라! 용발. 용발부터 하나 가주죠. 자 일단은 블라디한테 용발 하나 주고. 얘 탱커로 만들어가지고. 후두를 펴면은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 초반에 골드 빨리 보이는게 내가 리롤을 안 돌렸잖아. 너 혼자 버틸 수 있니? 바다 때문에 또 만화도 4초마다 한 번씩 찬단 말이야. 봐봐 만화. 만화 차는거 봐봐. 아 한 번 더 뽕! 뽕! 두 번 빨아버리고. 자 한 번 다시. 어 쳐마자. 다시 한 번. 어, 어 빨아! 어 빨아! 못 빨았네? 하지만 뒤져. 음 잘가. 야 캐 빠졌어. 블라디 귀여워. 어 블라디 또 나왔다. 다음에 이거 그냥 바다랑 같이 해가지고. 레벨업 레벨 5 됐을 때 해볼게요. 가능하면은 4레벨 5레벨 때. 블라디 3성을 찍어주는게 좋을 것 같아? 하! 하! 좋아! 빨아! 빨란 말이야 나. 이거 아직도 안고쳤어 이씨. 와우. 와우. 자 일단은 쓰레쉬랑 탈리아 2성. 좀 더 돌려. 르블랑 요술사죠? 넣어줘. 이렇게 갑시다. 어? 이렇게 가버려? 이거 개강한데 지금? 말파이트는 여기서 궁 받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말파이트 박아버려. 야 실드 뭐야 저거? 말파이트 박아! 잘했어. 죽겠는데? 야 이거 뭐야 실드? 저거 실드 뭐예요? 대지효과 실드라고? 신기한 쉐끼네. 대단한 쉐끼네. 나는 뭐. 실드 막아주는 돌 방패가 여기에 생기는 줄 알았네. 아니었네. 아니면은. 이걸 가자. 블라디를 완벽한 탱커로 만들어주자. 우와. 탱커가 되어줘. 자 일단 유령물까지 나왔고. 바다를. 자. 블라디. 아 한번밖에 못 빨았어. 한번만 더 빨아줘. 뻥. 뻥. 오케이. 좋았어. 대박이야. 한번 더. 오케이. 나 쓰레쉬. 괜찮네. 쓰레쉬 실드 미쳤네. 이거 팔고. 자 이거. 돌려봐. 쓰레쉬 떴네. 팔고. 아 돌려봐. 쓰레쉬 떴고. 돌려봐. 요기까지. 대충 빌드는. 대지 바다 용술사 파수꾼. 로 갈 것 같은데. 용술사를 6마리 넣어주고. 바다 4마리 넣어주는. 빌드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블라디만 빨리. 삼성. 찍고. 가자. 블라디가 빨리 나와줘. 어 블라디 하나 남았다. 압싸. 어. 오케이. 탈리아 삼성. 딱히 좋아보이진 않는데. 지금 그냥. 돌려버릴까. 어 뭐야. 리코? 아니네. 똥게. 돌려봐. 어허 어허. 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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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 삼성. 자 이제 레벨업해. 이제 레벨업해. 바다 용도로 하나만 사두자. 아 이거 질거. 질라나? 일단 블라디 개딴딴해요 지금. 미쳤어. 블라디한테 템을 줄까 그냥. 아니면은. 다음에 버텨가지고. 다른 탱탭을 하나 더 줄까 고민이긴 한데. 일단 봅시다. 빨리 날 죽여. 아 좋아. 우와. 개좋아. 이거 뭐야 올라프. 올라프 귀여워. 어허. 올라프 귀여워. 흠. 너무 귀여워. 얻. 오. 500씩. 2번을 빨아들여 버리는 거죠. 아니면 여기에 데캡 주는것도, 괜찮을수도 있어. 고민을 조금만 조금만 더 해볼래. 오 잘 막았어 또. 오. 받아 되니까. 야. 잘 박네. 이게거 같은데. 느낌이 좋아요. 대단히 좋아요. 브랜드 하나만 나오면 나는. 빵 레벨을 해가지고 그냥 해도 되요. 자 신드라 삼성까지 두개 일단 베이가 뭐 삼성작 잘된다 아 좋아 아 그래 이게 블라디 원맨탱커야 원맨탱커 블라디 안뒤진다 블라디한테 워먹어주는것도 괜찮거든요 은근히 자 일단은 쓰레쉬 나왔고 돌려 돌려 난 이미 싸움에 관심이 없다 어차피 이길거라는거를 의심치 않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고있네 왜이렇게 르블랑 잘나와? 개환하게 이겼네 잘가 음 좋아 필드량 아주 달달해 아 그래 존나만네 진짜 이제 줘야되는데 다 나왔네 요술사 요술사가 많아요 융요술사다 그냥 너 빠르렴 빠라 허 어 한 번 더 빠라 허어 어 뭐야 진화? 빠라 아 왜 안빠라 이씨 근데 이겼네 잘가 탈리아 탈리아가 삼성이라서 괜찮아 곧 삼성을 찍을것같은 쓰레쉬에게 워모그 그리고 용발 어어 잘 빨아 아 근데 시식이 맞는게 좀 그렇다 아니네 잘 버티네 귀여운 새끼 귀여워 아주 귀여워 두번 빠는거 아주 귀여워 잘가 하하하하하하 어 좋아 좋습니다 파수꾼 노틸러스 일단 빼 필요없어요 보기도 노틸러스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와 어 오케이 일단 이렇게 가죠 파수꾼이라도 와 근데 이 와중에 요술사에서 궁 잘쓰죠 어 좋아 어 아니네 괜찮네 권혁신 10일세 칼라 따 vit 오 괜찮았어 탈리아도 빡띵잘넘어요 삼성이라구 밤이불씨는 뭐야 멀파이트 삼성각이야? 아니구나 그거는 이성각이었구나 허허 깜짝 놀랐네 진짜 삼성각인데? 해야겠다 유튜브각에 미쳐야겠다 이 게임이 곧 끝나게 들 수 없어 어 블라디 잠깐만 블라디 잘 빠네 블라디 한 번 더 빨아 빨아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좋아했어 한 번 더 AR X2 아깝다 자 일단 고정해뒀습니다 opers 당장 필요한게 아니야 으으으으으으으 contrib 맞어 말파 삼성각으론eu ㅋ ㅋ 만다!! 아 그래 오요술사여서 제가 바로 못바라요 말파 또 나왔어 그 와중에 방역불씨 두개야? 음.. 됐다 ㅋ ㅋ 나 인.. 육 나왔어 ㅋ 알파니트 장하다 니코있네 어허.. 그래? 신다라 만들어주면 되지 그러면은 이녀석 당장 만들으렴 자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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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워무고 두개 뭐야? 귀여워 재밌네 어! 잘 맞았어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 어 빨아버리렴? 박아버리렴? 밀어버리렴? 어 야 브랜드 일성인데 왜 데미지 1등이야 저거 아이 피켜버리렴 너희들 썸네일에 방해가 된단다 어허 첼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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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죽어 이건 뭐야 파수꾼이냐 이거? 왠지 파수꾼일거 같다 생각했는데 파수꾼인가보네 파수꾼이나 되어버리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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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파수꾼도 괜찮지만 됐다 브랜드이성 자 개좋은데? 빨고 박고 아 근데 개인적으로 어? 못이길 수도? 라고 하기에는 너무 유리하다 잘가아 아 잘가아 오 잘 뻔다 어 어 한번 더 어 안녕 한번 더 어 흐하하하하하 아이 그래 천천히 해볼까 우리 한번 천천히 이 상황을 즐겨볼까 친구? 어 이 와중에 신데라도 강렬 169네 축하한단다 와 개딴딴 애다 오호호호 지옥불 봐 지옥불 하하하하 이게 더 좋네 하하하하 죽어아아 부탁이야 아직 안 끝났어? 끝났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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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